네? 그거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마 만드실 수 있으실 거에요 설정 프로필이었나? 음...좋아 타단 종단 이럴수가 카운터 실화임 2타 되게 셨죠 엎어 좋아요 에어팡으로 펴거리 좋아요 잘 참았죠 노하 투 툭툭 빰 안 움직이시네요 이제 더 이상 앉아 카운터 부어 맥크로야 산타 맥크 2타 발목 안되죠 맙소사 이게 벽돌이가 돼? 어메이징 죽어간다 죽어가 아아 오른손 계속 누르고 있을걸 플래싱 썼었는데 실수 어 음 오와 기상기속도 실화에요 어? 공중에서 맞았죠 하지만 관계는 없네요 맙소사 흫 죽고 팔고 죽고 어 원래 화랑은 사기치는 캐릭터에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다행 다행 투 맙소사 양손이었어 짠손 행신초 스카이 좋았구요 슈우돌 실패군요 왠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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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거기서 흫 맙소사아 저거 다음에 마운트 2형은 좀 에바인 것 같아요. 하...좋아 침착하게 하단 우와 초스칼 썼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는 호프님 페이스웨그는 페이스웨그니까 어? 가드했는데? 하 저거 저거는 익숙해지는데 우주 천연 걸릴 것 같아. 맙소사 카운터 좋죠. 노오오오 카운터 나이스 오케이 메모리 좋구요. 생각없이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데 잘 통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단! 하단! 아니군요. 힘! 그렇죠. 맥크 2타! 레드 3타로 급파이! 라운드 3 파이트! 카운터 다행이다! 아아니? 그걸 막는다구요? 실화에요. 전화의 기술이 자자! 아아 아니야~~ 아하하하하하 아 수혈군 없어요 없을거에요 아마? 우와~~ 엄미징 페이스 회복 다하셨네요 초반에 그대로 말려서 말려서 터지셨다면 참 좋았을거 같은데요 조금 아깝죠 이대로면 제가 지게될겁니다 아마 카운터 나이스 방금 왜? 잘 푸시죠 역시 잡기는 잘 풀고 볼일입니다 원점 저척 저척 노우 벽돌리기 시작 양잡기 굿바이 아는 아니군요 옛날 같으면 이미 애쩜 얘기 굿바이 없겠지만 매크로에 2타로 굿바이 1타까지 밖에 안 나갔네 뭐옷 괜찮아요 카운터 초스카이 다시 정중력 멘탈 터뜨리고 가는 중 개투 샘미슈 밟고 안되죠 매크 2타 로화 툭 어? 뭐 내미셔가지고 맞은거에요? 가만히 깨셨으면 안맞았습니다 왜그러셨어요 어? 양잡기? 뭐지? 개시슈 돌 원투 풀 톡톡 바벨 앉아 아니에요 노우 원잭 타이밍 쩔었다 어메이징 굿바이 멘탈 터뜨리 성공적 심지어 도망친 이심 음.. 저한테 한 번 말리면 이제 순식간에 게임 터져요 으흠... 음.. 압박에다가 올인 했으니까 강력해도 되죠. 아 수요님 있어요?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이에 들어오셨나보네요. 방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요. 저 선생님. 압 쏘사. 바벨. 죽고. 깨착이 안되죠. 초스카. 어? 풀었는데? 헐. 맙쏘사. 죽는다 죽어. 죽고. 퍼펙트. 음. 바닥에 닿기 전에 눌러야되요. 와. 정중이형. 왜그렇게 구분 잘하세요. 혼난다. 흐흐흐. 팽팽. 좋아요. 밝고. 노하 투. 톡. 밤. 맥크 1타. 좋구요. 맥크 2타. 맥크로야 3타. 플래싱 3타 안되죠. 톡. 굿바이. 원. 헌팅. 지도는 좋았다. 방금 조금 아쉽네요. 아니 왜 연타하고 있는지 안풀린. 맙쏘사. 화가닥. 나이스. 마지막 찬스죠. 오. 오케이. 는 아니구나. 오. 다행. 원 투. 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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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 톡. 밤. 야야야야야. 안되고. 짠손. 방금 짠손을 살기위한 몸부림. 자리를 바꾸셨네요. 어. 히히 쇼 돌. 원 투. 풀. 비클. 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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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좀 이상했는데요. 선생님. 죽고. 이런. 원. 음. 오늘 지각했는 것만큼은 분량이 잘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연장근무도 잘하고 있는 중이고. 좋아좋아. 화이트. 예기다운 시네요. 왜좋오. 왜좋오. 슈. 돌. 실패군요. 오잡. 잘 풀어주고. 나이쓰. 굿바이. 정중이에 멘탈 터뜨리러 가죠. 과연지 속 2연범벗. 끝 타단 아미이이이 그걸 피해? 실화에요 양잡기 오잡이였군요 아 왼잡이였군요 카운터나이스 주워가는 중 꽝 죽고 쩨착이 실패군요 쩨착이 썼는데 아니 아 죄송해요 양손 어 손만 누르면 안돼 빵빵 팩팩 딴 손 초스카이 약간 딜레이 졌죠 효과적이었습니다 효과는 굉장했다 노우 노우 다행 양잡 잘 풀어주고요 어 죽고 거기서 웨이크 원투풀 빰빰빰빰 안되죠 싸대기 죄송합니다 널리고 아프네요 미클 미클 깔아두고 안되네 미클 깔아두고 툭 톡톡 툭 톡톡 톡톡 은-매이징 드디어 일전 밀리고 있죠 미디어 스트리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 거의 없죠? 케이스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로하 툭툭툭툭 맥크 1타 맥크 2타 3타 슈돌 안되는군요. 하지만 2타 안고 도끼로 잘 메모리. 백 대시 대시 실패군요. 발사트 격투다가 면은 압박은 뭘로 해야 하죠? 너어웅 NO 화장창 빨래넓기 요 빨래넓기 뭣 좋고 원 투 원 로하 툭 밤 하단 아니군요? 로, 화라, 꽝꽝! 짜잔! 어? 어? 양손 오른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요? 앉아! 말 잘듣는 정중이 형 좋아해요. 굿바이! 완전 좋았네요 방금 게임은. 백택시 한 끼 안되구요. 숄더를 깔아놓고! 좋았어요. 엘켄! 엘켄! 플래싱! 겟투! 세트 미 쇼! 밟고 안되죠. 이런. 왼잡기 실패구요. 원투 양잡으로 벽을 바꾸고. 굿바이! 발사트 유효했네요. 다시 원점! 퓨... 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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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간다- 미클, 슈, 돌, 안되죠. 어퍼, 원, 꽝, 원투, 따닥. 안되는군요. 뭐죠, 왜죠, 슈, 돌, 헌팅. 로하, 위로, 어떻게 좀 잘 풀어가려고 해보는 중인데, 안되죠. 양잡기 잘 풀고요. 양양잡기 돌려드리고, 뭐 푸셨네요. 개다리, 안되죠. 노우, 노우, 노우. 아니야. 아니야. 왼손에다가 베팅할걸. 괜히 양손 놀라가지고, 왼손 노르다가. 하단, 안되는군요. 포스리, 정신초, 스카이. 양손, 아니, 어퍼. 양손, 어퍼, 원, 아니야. 노우. 정중이 형이 점점점, 저의 화랑이 익숙해져가고 계시잖아요. 흠, 이러시면 안됩니다. 바벨이, 바벨 프레임의 상태가. 뭣. 뭐... 꽈빠이. 풍디 팡팡. 잘 참았죠? 콕. 아니 왜 안 카운터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지금 저거 보호반응하는거에요? 헌팅을 싫어해요? 나이스 와 방금 좀 아쉽다 카운터 로하 툭 샤프 안되죠 발목 매크 로야록 죽고 미친다 미쳐요 완전 뱅이 되셨죠? 드디어 제가 워너비한 시나리오 잘 뜨고 있네 요거 뭐죠? 응? 저거 타격 잡기야? 아 저거 타격 잡기야? 근데 아까워 초스카이 잘 들어갔고요 초스카이 초스카이 안 쓸거같죠? 계속 씁니다 죄송 죽고 저거 저건 못푸나? 저건 못푸나? 저건 못푸나? 루즈샤플 루즈샤플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1점 루즈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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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바벨 큐꼬 저걸 어떻게 되지? 바벨 헐 오 잘 풀었다 다행이죠? 어퍼 카운터여서 안풀릴줄 알았는데 다행이요 너어우 노어우 안되죠? 저 노린건데 조금 아쉽 카운터 나이스 배팅 시작 그걸 막는다고? 죽고 원투 풀 톡톡톡톡 톡톡톡 크랙 빰 멘탈 터뜨리기 성공적 아니 왜? 스볼이 지지? 스볼 바로 썼는데 카운터 나이스 멘탈 터뜨리기 멘탈 터뜨리기 INA 카운터 사막 음.. 천천히 말려도 돼요 음.. 호프님 클라스가 있으시니까요 게다가 주캐잖아요 옛날처럼 주캐 업진도 아니시고 라운드 원 파이트 빰빰 아니야? 업허? 안되고 나이씨 이스 노우노노노노노노 예ㅔ아아알 죽고 엄메이징 양잡 노 노 노 노 노우 네에에에에에에 노우 죽고 어메이징 양잡 허와우 5퍼 쩌롱 죽고 사망 원투 안되죠 왠플라 그냥 지른거에요 좋았네요 노화2 빰 빰 맥스2타로 급하이 로화2 로화 저걸 백댁시로 피한다고? 실화에요? 카운터가 안터져 호우 좋아하기 직전 로화 꽝 로화 이런 죽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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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grant 쫄 흐흫 흐흐흑 흐흐흐 장 그렇죠 요렇게 앉아 왜 안 앉죠 망했구요 죽고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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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조각 저런 기술 진짜 실제로 맞으면 죽죠 노오 카운터 일부러 놓친거에요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굿바이 하하하하하하 방금 어메이징 했죠 로하 툭툭툭 슈 돌 로하 캡처스 좋아요 툭 역가드는 성공이군요 지렷 발캥이 맨날 지려요 흫 지지이이 사리 사회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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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는 아우 노우 푸싱 안되죠 원잽 안되구요 노우 노우 사망 네? 기저귀요? GG GG 다큰성인이 그게뭐야? 그러면 안돼요 오케이 계획대로 안되고있어 양잡기 짜잔 나이스 커트 에크 2타 노우 에크로의 산타로 굿바이 점점 또 개개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역시 매크로야 저 아마 루즈샤플도 들어갈거에요 제가 손이 안되서 못쓰는건거죠 샤프 이게 웬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퍼한대 맞으실 때마다 그저 감사 로하 꽝꽝 발목 에크 2타 꽝 이런 되는게 없어 하단 에크 2타 어? 다행 파운트였네요 나이스 원투 로우하 이러한 초스푑 basically 안나가지오 망했어 망했자너 나이스 좋아, 요 갑분 컴보드라 뭐 확정탈이었어 와당창 죽고 음 에어레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쓸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안 나서요 확정 오른잡기 실패군요 나이스 하단 매크 2타 매크 1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깨악 멋져 네 뭐가요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슈우돌 나이스 좋아요 에이켄은 한 번만 강화 투원은 한 번만 샤프 카운터 럭크파이 정중이형 멘탈 계속 건드리기 성공적인가요 지금 멀리서 기술 나올 때 안는 거를 어떻게 클리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팔랑크스 팔랑크스 평소에 쓰지도 않는 기술이죠 초스카이 크으아 방금 초스카이 골든 타이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어서오세요 부족 초청자이신거죠? 죽고 안피해지네 톡톡 실패 투풀 나이스 커트 엎어쓴건데 채수가 좋아 밟고 빰 카운터 안피해지니 저거 백두산으로도 우리 사보님이 주신 전설의 기술인데 아파요 죽고 하단 아니군요 로하 호와 대박 운메이징 하시죠 완전 역시 호프님 전설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죽어간다 죽어가 헉 나이스 나이스 로하 로하 빰 확정이에요 지금 딴손 로하 실패군요 실패군요 퍽 잠이 양손 계속 누르고 있잖아 망했구요 꽉닥 허어 그걸 흘려요 아 레드의식 하셨구나 캐치를 못했네 테케미모님 어서오세요 네 조금 오래가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 방송 분량은 제대로 뺏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금요일인 오늘은 제가 방송을 안합니다 연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 오늘은 특근이다 똑바로 서러 메크로야 네 왜죠 사장님 오늘 연장 없다면서요 내가 연장이라면 연장인거야 막 그런거에요 헐 레이지 온 일부러 켠거에요 이건 노화 안되죠 죽고 아뇨 뭐든 몰라요 지금 막 하는중입니다 저는 특징이 그래요 다른 캐릭터들 잘 몰라요 초스카이 습관캐치만 해서 어떻게든 고딜링 그게 제일 화랑의 포인트 네 지금 앉은 뺑잉이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게 안맞아 실화입니까 저거 백댓쉬로 피한다고 어? 아아 조금 백댓쉬로 더 뽑았어야 했구나 좋고 저기 시속êm 육댓 단반빵 실패군요 노오우 노오우 single 홀은 잡기 안되죠 저거 백댓쉬로 피한다고 어? 실화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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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가드가 늦었다 헤헤헤 흠... 음... 하단 그걸 막는다고? 실화에요? 아 바벨 조금만 더 흘리고 있을걸 굿바이 성공작이었죠 실패군요 벽추 시작원 잽을 너무 잘 쓰시네 헐 반격기 실화요 왔다 머더백에도 반격기가 있었죠 발도 반격되나요 혹시 죽어가는 중 죽고 원투 하단 실패군요 짠손 행초 좋구요 어퍼 잘 심어놨네요 벽이 왜이렇게 가까이 있죠 왜죠 노하이로 굿바이 에이앙 에이앙 한번더 안되는군요 딴손 포 쓰리 아 아 이번에 바벨 보고 막을 뻔한 느낌이였는데 착각이었네요 슈거 숨 마셔야되요 안되네 기상기 너무 빨리 쓰는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괴물아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내가 이런 괴물에게 덤비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죠 딱 걸렸죠 로하 안되죠 죄송합니다 양잡 오 못풀뻔 노우 노우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아깝다 그게 안맞니 모든걸 걸었던 초스카이였습니다만 화장실 가시나보네요 저도 갔다올께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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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이야 아니에요. 매너플 매너플. 이번 게임은 드로우.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쭉 미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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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스카이 뭣. 하하. 둘 다 쿨타임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시 데스가 시작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변신오퍼. 시도는 좋았다. 아 아 양손 눌렀어. 맙소사. 일어나면 확정이야. 실화에요. 멘탈 털리고 있는 중. 메가 털리고 있으면 안되는데. 그걸 막아요. 헐. 헐. 초스카의 콤보 못너서. 게임 터진거죠. 아니. 그거 안썼는데. 아니. 그거 안썼다구요. 맙소사. 죽고. 빨래놀기. 로 사망. 나이스. 앰플라가 확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리고 있으면 안되는데. 헤헤. 게 투 여 가드. 굿바이. 좋았죠. 완전 좋았네요. 발목.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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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대시로하. 툭. 실패군요. 이럴수가. 양양 잡기. 원투. 크래. 원투. 엎퍼. 푸싱. 카운터 나이스. 또 걸어봐야되나요? 이번엔 맞겠지. 죽고. 음. 큐브릭스님 어서오세요. 네. 어쩌다보니. 오늘은 좀 연장건무 뛰고 있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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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풀어가야될지. 견적이 안떠요. 아까까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아. 별도 안보이고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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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아닌데... 이거 쓴거 아닌데? 흐헤헤 어쨌든 게이들 굿바이 네 머덕 강력하네요 음 머덕이 머덕을 하고 있죠 인정 망했어 로우화 안되죠 하단 안보이구요 어 죽고 초스카이 좋아요 뭐죠? 어디가죠? 왜 안맞죠? 어.. 행복찰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불행을 끼얹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아 크로이가 잘못했네 뭔진 몰라도 아 가드했는데 하운터 굿바이 행복찰건을 불행찰건으로 바꿔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흐헤헤 기사는 웬발 써야되는구나 좋아요 페이스 미묘하지만 조금씩 가지고 오고 있죠 굿바이 흐헤헤 그 너 누워있다가 중단 툭 때리는 그거 맞고는 뭐 들어가는게 없나요? 어 그건 몇 프레임이지? 아 그니까 프레임이 분리 프레임 득실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하단 샤프 톡 아니 거기서 내미시는거에요? 대박 로하 투 빰 로하 투 로하 꽝 안 되는군요 야아 쏘사아 죽어가는 중 하단 안으로 그바이 런투 초스카이 타이밍이었는데 아아 아까워 뭐죠? 흠 이타 딜레이 저렇게까지 줄 수 있어? 신기하네요 어으 호우 카운터 데미지 실화 하해 헿헿허하利 하하하하하하 컴보 실화여 굿바이 achieve 베카 이걸 해냅니다 네코로야 당하셨죠? 나이스 음 벽걸이 잘 됐죠? 이렇게 한번 섞어있다 말까 고민했었습니다만 잘 섞었네요 굿바이 완전 뱅이 되셨죠 이제 더이상 앉지 않으시겠죠? 아마도 아닌가? 노우 앗 압법이 안되네 실화니 이거 실화냐? 맙소사 왼손에 배팅 잘 못가 됐죠? 흐흐흐흐 레버가 왜 떨어지고 있네 아 가드했는데 커트 좋죠 와장창 바벨 카운터 시라임 일어나고 있었잖아 아 마운트가 사기라도 뭐 좋죠 바람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지선다 정도로 줄여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그건 조금 안타까워요 음 그냥 잡기 푸는 것처럼 비슷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슬프죠 이타 카운터 구분하려다가 혼나는 중 가당창 딱 걸렸죠 나이스 양잡 덜 풀어주고 마무리 기술은 아니야 양잡 맙소사 어 빨래놀기 죽고 나이스 굴러서 그래요 굴러서 운으로 잘 흘려주고요 좋죠 카운터 또 잊어버리셨네요 호프님 그바이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로하 툭툭 개다리 툭툭도 실패군요 화이트 풀 툭툭 꽝 이정돈 재빌빵 되겠지 암환머더기라도 실패군요 그빠이 낚시였습니다 사실 백세시 암기 안되고요 원잭현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푸셔야 돼요 업허 이런 오른잡기 안되는군요 노우 죽고 어딜 보니? 화를 하나 상대도 못봐 7화에요 하단 안되는군요 헉 나 지금 컨디션 너무 안좋아지기 시작한거 같애 커파스 좋아요 카운터죠 카운터죠 훌륭하구요 굿바이 하하하하하하 except puts 카운터 진ysz살기 같은건 없어 증상 터베 쏘 겟투셋미슈 행신초 스카이 가 조금 아깝죠 그빠이 하단 원투가 확정 찍고 원투 따닥 툭 발곡 실패군요 그래 대추슈 돌 안돼요 안돼요 언제 몰라도 아무튼 안되는 듯함 꽝 로하이로 어떻게 요리가 안되네요 이럴수가 카운터 나이스 빨래 널기는 안되구요 초스카이 그빠이 음 좋아 백댓이 앉기 원째 퍽퍽퍽 나이스 앉으시거나 개기실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그랬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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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임 머덕 하단기 하나도 안보여요? 이게 공중에서 맞는다고? 실화입니까? 그빠이 호우 버튼 눌렀는데 씹혔어요 음... 지금 5시간 30분째 하고있죠 역대 최고치는 아니에요 역대 최고치는 21시간이었나? 솔칼 존버 기다린다고 오 스몰한 시간? 18시간? 호와아 역시 탑클래스 호프님 아장창 아프죠? 하단? 아니군요 하단 많았네요 아니 왼손 연타하고 있는데 왜 안되면요? 죽고 와가닥 마운트 양손 계속 때리고 있는데 왜 안 풀리지? 뭐가 문제지? 카운터 업허 아니야? 하단 죽어간다 죽어가 하하하하하하 저거 피할 수 없죠? 하하하하 확정 노화 꽝 아직 안 끝났어요 발목 꽝 굿바이 네 자빨이 안 흘려져요 흘려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스카이 좋죠? 쩔 좌 적 덱 어디 딜! 스텝인 사이드킥 효과적이었군요 양잡기 실패 원잽 앤 어퍼 원투 앤 어퍼 이럴수가 죄송해요 꽝 포 원투 풀 톡 실패군요 어? 아니 일부러 1타만 쓴건데? 주워가는 중 죽는다 죽을.. 아 흘렸는데 늦었나봐 I'm number one I'm number one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데스로 역대 최고치 찍었던거는 S라인님이랑 하실때 한 3시간? 3시간? 2시간 반? 멀리서 앉아있는걸 어떻게 해 혼내드려야 될지 모르겠음 쪼금 애매해요 나이스 시작 첫숨 맞으면 멘탈 터지거든요 끝났나요? 아직? 아 오케이 매크로야 3타로 굿바이 가아잇 획데시 앙끼 효과적이지 않았군요 투 풀 이득 프레임이야? 실원이? 다행 데시하는데 10프레임 쓰셨거 다행 잘 흘려구요 한 번 왜 흘렸지 몰라요 우아 죽고 톡 실패군요 카운터 카운터 밟고 실패 어퍼 좋았네요 양잡기 안되죠 양양잡기 한 번 더 쇼퍼맨 쇼퍼맨 아 뭐어? 굿바이 잘 참았죠 하단 아니군요 아니야 원투 바벨에 상관을 피 싫어해요 나이스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까비 마장창 차분하지 않아요 지금 진짜 죽겠어요 죽고 아직 살고 죽고 톡 톡 톡 밟고 위타 좋았죠 헤드H님 어서오세요 적이 안맞는다 실화입니까? 오른잡기 안되는군요 초스카이 붕디팡팡으로 굿바이 그럼 킬살기 같은건 없어 기술 맞고 시계병신 앉은뱅이 혼내드리는 법 지금부터 보여드려죠 와 근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는데 백돼쉬 슈돌 원투 따닥 실패군요 죄송합니다 카운터 슈돌 실패군요 초스카이 방금 허퍼였는데 아까움 노우 플래싱으로 어떻게 잘 안되네 하하 죽고 헬로우버리 웰컴 투 마이스트림 카운터 나이스 앉아 말 잘 듣는 정중인요 한번더 앉으세요 고맙 참 착해요 상을 드릴게요 치명상 원투 원 톡 아 방심했대요 아 그래요 꽝꽝 램플라가 안되죠 그러면 안돼 노우 노우 나이스 그냥 지른거에요 캣이요 그렇죠 카운터 나이스 밟기 안되구요 아니 플러스 제가 이득프레임 오롱잡기 계속 누르고 있었던거 같은데요 저기 저기요 로하 투 밤 로하 꽝 실패군요 레이지온 양잡기 레이앙 슈우돌 나이스 쟣고 띠띠 쟈고 캣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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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나이스 잘 막았구요 실패군요 발사철 좀 더 일찍 깔아싸야겠네 슬프게러 말이에요 휴 돌 굿바이 네 지금 좀 마이너스에요 한판 더 이기면 원점일 것 같네요